너 진짜 웃긴다. 어디서 나온 자신감이야? 아님 누가 널 안 좋아한다는 사실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건가? 네가 그렇게 궁금해하니까 얘기해줄게. 네 말대로 내가 왜 네 뺨을 때리지도 않고 왜 네가 나쁜 놈이라고 소문내지도 않고 내가 왜 너한테 아무것도 안 했는지 네가 그렇게 공들여서 복수할 만한 그런 애는 아니었나 봐. 내가 널 대충 좋아한 거라고 넌 나한테 딱 그 정도였다고